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와 도이치모터스 임원 A 씨의 도작 의심 거래 정황이 한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 두 사람이 동일 IP 같은 인터넷 주소를 통해 동시에 주식 계좌에 접속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동일 IP 거래는 시세 조정의 핵심적인 단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들의 공모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 범죄 일란표에도 적시됐습니다. 도이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던 2010년 11월 3일 최 씨는 주식 6만 2천여 주를 A 씨는 2만 5천여 주를 각각 팔았습니다. 이들의 매도 주문이 접수된 시간은 오후 1시 14분 주문 간 시간 차는 11초에 불과했습니다. 두 계좌가 주문을 낸 IP 주소 역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약 9만 주 3억여 원어치에 달하는 이 물량은 겨우 1분도 채 안 돼 한 사람이 모두 사들였습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입니다. 결국 김 씨 모녀와 당시 도이치 임원 A 씨 등 3명이 짜고 같은 가격과 물량을 주문해 주식을 사고 판 걸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나중에 도이치의 재무총괄 이사까지 지냈던 A 씨는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 수사 선상에도 올랐던 인물. 검찰은 이 같은 거래가 전형적인 주가 조작 수법인 통정매매로 봤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일어났다. 이 매도인 측의 IP 주소가 동일하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좀 통정매매라고. 구체적인 의심 거래 정황에 대한 MBC의 해명 요구에도 윤 후보 측은 이미 설명한 내용이라며 주가 조작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선입니다.